또는 시적 화자가 부르는 노래를 잘 듣고 그 속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인생이 어떤 모습일까? 이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죠. 그것이 바로 시 독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렇다면 우리가 시 독해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자, 시 독해가 있다. 시 독해를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? 역시 시적 화자를 찾는 일입니다. 화자를 찾아야 돼요.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. 이 화자가 바로 뭐냐면 시 속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입니다. 노래 부르는 사람이 노래를 들어야 노래의 내용을 알 거 아닙니까? 당연한 이치겠죠. 시적 화자를 찾아요. 그런데 시적 화자는 찾을 것도 없어요. 시 속에 나로 이렇게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 시 속에 등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. 시 속에 등장하지 않는다면 시 바깥에 나로 딱 존재해요.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의 서시 같은 작품은 작품 속에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. 나가 딱 등장하잖아요. 이런 시는 나가 시 쪽 화자가 작품 속에 등장하는 경우고 성북동 비둘기 같은 작품이 있죠? 그런 작품을 보게 되면 시 쪽 화자가 작품 속에 없어요. 그리고 시 바깥에서 시 속에 있는 대상인 비둘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요. 작품 밖에서. 하여튼 작품 속에 있든 작품 밖에 있든 화자는 무조건 있는 것이니까 뭐 자꾸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거죠. 그런데 시 독해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. 자, 한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. 화자는 한 존재죠. 사람을 한자어로 존재라고 해요. 두 번째, 이 시 쪽 화자가 그렇게 있다면 두 번째는 시 쪽 화자 앞에 놓여있는 상황을 찾는 겁니다. 시 쪽 화자 앞에 놓여있는 상황. 이 화자 앞에 놓여있는 상황을 찾는 거죠. 그게 두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. 상황. 사람은 누구나 매 순간순간 특정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.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? 뭐 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 이럴 수도 있겠고 또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이럴 수도 있겠고 또 뭐 개인적인 체험의 차이에 따라서 뭐 어머니와 다투고 마음이 괴로운 상황 뭐 이럴 수도 있겠고 또 이제 우리의 민족적 차원에서 본다면 같은 민족이 빈색이